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국가정보원 원장을 포함해 1, 2차장까지 국정원 수뇌부를 교체했습니다. 국정원 인사를 둘러싼 내부 잡음이 외부까지 불거진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됩니다.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.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, 김수현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. 신임 1차장의 홍장원 전 영국공사를 임명했고 신임 2차장은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신임 1, 2차장이 해외정보와 대북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김 원장이 국정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홍 신임 1차장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국정원 관계자는 정무직 인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앞서 김 원장과 권 1차장은 지난 6월 이후 국정원 내부 인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. 이로 인한 잡음이 외부까지 번지자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수뇌부 전격 교체로 상황을 일단락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.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갑자기 나온 조치는 아니라며 조직을 쇄신하고 활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어 윤 대통령이 순방전부터 여러 가지 숙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.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.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.